자신을 못살게 구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못살게 구는 짓을 매일 조금씩 줄여나갈 때 진전이 일어납니다. 가혹한 생각을 점차 친절한 생각으로 대체해 나갑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감사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 더욱 부드러운 말로 자신을 나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일을 매우 잘했어 라고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면 활력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멈추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강박적이고 반복적이며 하루 종일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통제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일종의 자해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그것에 대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보내는 거짓 메시지를 계속 믿게 되면 우리는 피곤하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대신 너는 망상의 그물이 낳은 허구일 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존 레논이 말했듯 유일한 현실은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잘것 없게 만드는 목소리를 추방해야 합니다. 삶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장애물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얼마나 쉽게 도전을 정복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멱살을 쥐거나 싸우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핵심입니다.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밀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억지로 밀거나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내쉬어 보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하거나 아파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 그건 제발 자신을 보살피고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건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일지 우리의 직관이 충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의 주문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나는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지 않다. 나는 마음챙김을 하고 있다. 나는 고요함이 필요하다.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나는 명상해야 한다. 나는 노래해야 한다. 나는 잠을 잘 자야 한다. 나는 매일 달라질 수도 있는 나만의 욕구를 밝히고 존중할 것이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길 것이고 나 자신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지 그 사람과 다정한 친구나 짝을 이룰지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말로 듣는 것보다 그가 점원, 동료, 아이들 또는 장애인을 대하는 행동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지표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혹은 친절하게 대해봤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사력있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는 노인의 행동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뒤늦게 타려는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지,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긍정 루틴은 주디스 올라프지음, 이은경 온김, 겔리온에서 나온 하루 한 페이지 마음챙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